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 중심으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이니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떨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3도로 10도 안팎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1도로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다양한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면서 기압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서쪽을 보시면 남북으로 쭉 뻗은 기압능을 따라서 흰색의 수증기 영역이 보이는데요. 위성 구름 영상에선 푸른색의 높은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압능에서 떨어지는 흐름으로 인해 남해상까지 공기가 가라앉는 구역이 검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상공의 공기가 침강을 할 때 지상에는 고기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쪽에서 기압능 주변에 높은 구름이 유입되는 이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남쪽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부는 남서풍이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습기를 잃고 이 동쪽 지역 중심으로 대기가 더 건조해지는데요. 따라서 현재 강원 영동, 대구와 일부 경북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부는 데다가 또 낮 동안 맑은 하늘로 햇볕이 잘 들면서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21에서 26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더 높겠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25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준비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전망입니다. 이 남쪽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부는 따뜻한 남서풍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로 불면서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의 바다 안개 만들어지겠습니다. 선박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